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모델은 벤츠 E250 블루텍 4매틱 아방가르드 모델입니다 2016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62,000km입니다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탑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썬루프 있고요 전면 유리 볼게요 전면 유리 보시면 스톤측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고요 본넷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넷 보시면 스크래치 없이 관리 너무 잘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범퍼 쪽도 보시면 헤드램프 깨짐 없고요 전방 센서 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반대쪽 헤드램프까지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운전석 앞쪽 휠 보도록 할게요 휠 보시면 약간의 생활기스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트레드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6.03으로 75% 이상 남아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사이드 위로 볼게요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고요 도어 쪽도 보겠습니다 도어 쪽 네 문코 스크래치 없이 관리 잘 되어 있네요 뒤쪽 휠도 볼게요 뒤쪽 휠도 보시면 상태 너무 좋고요 트레드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6.33으로 75% 이상 남아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뒤쪽 보겠습니다 네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스크래치 없이 관리 잘 되어 있네요 트렁크 볼게요 전동 트렁크고요 전동 트렁크고요 내부 보시면 깨끗하고 공간도 넓습니다 측면 볼게요 뒤쪽 휠 먼저 보시면 네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게 유지 잘 되어 있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도어 쪽 네 문코 스크래치 없네요 사이드 미러 앞쪽에 보시면 후축방 경고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관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앞쪽 휠도 볼게요 앞쪽 휠도 스크래치 크게 없이 관리 너무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네 이제 실내 탑승해서 옵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실내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62573km 확인했고요 핸들 볼게요 핸들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그리고 패들 시프트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핸들 열선 그리고 전동 핸들 작동 잘 되네요 도어 쪽 보시면 운전석과 보조석에 전동 시트 그리고 메모리 시트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 보겠습니다 ECM 룸미러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네 썬루프 작동도 잘 되네요 센터피셜 볼게요 내비게이션 있고요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360도 어라운드 뷰도 잘 작동합니다 밑에 볼게요 운전석과 보조석에 열선 시트 있고요 그리고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에 컵홀더 이용 가능하고요 중간에도 보시면 수납 공간도 있네요 이제 2열로 가볼게요 네 내부 탑승했고요 공간 넉넉합니다 앞쪽에 보시면 2열에서도 에어컨 송풍구 있는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2열에도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쪽도 한번 볼게요 2열에도 열선 시트 이용 가능하고요 네 시트 보도록 할게요 시트 보시면 찍힌 갈라짐 없이 관리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카시트도 이용 가능합니다 중간에도 보시면 네 컵홀더도 이용 가능하네요 이제 엔진룸 보러 갈게요 네 엔진룸 보겠습니다 네 엔진룸 내부 살펴볼게요 내부 구석구석 살펴보고 있는데요 보시면 누유 없이 관리 잘 되고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엔진 소리도 일정하고 좋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오실게요 네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먼저 볼게요 편머무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 따로 없고요 동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볼게요 타이어 편머무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 따로 없고요 동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도 볼게요 앞쪽에서 미션 엔진 보도록 할 텐데요 언더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못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볼게요 편머무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네요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네요 네 반대쪽 타이어도 볼게요 타이어 편머무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고요 주변 부싱들 상태도 좋네요 네 이 차량 4륜이고요 화부 점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모델은요 벤츠 2250 블루텍 4매틱 아방가르드 모델이었습니다 이 차량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었습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도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